코로나19 일부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재택치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강원도가 재택치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속초 영남호 산책로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찰과 속초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동해안 어민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가 소득도 높지 않아 어촌 소멸이 빨라지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거의 들어서 사업 공정률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공식 개장할 예정인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